이게 바로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교육학의 핵심 이론들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대는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의 이번 달 추천 선정 도서를 아주 쿨하게 여러분들께 전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왜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 달만 유독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를 시원하게 공개한 건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남았죠. 이 두 번째 이유는 속칭 공부법 개념으로 치자면 멘토링 학습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것과는 약간 다른 층이로서 흔히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치자면 지식의 종류 내지는 지식의 개념 중 암묵지, 이른바 테시널러지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이 멘토링 공부법의 중요성, 그리고 이 암묵지체와의 중요성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멘토링 학습법과 또 이 암묵지라는 지식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해리 콜린스라는 사회과학자가 발견한 일명 TEA 레이저 실험 사례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캐나다 국방연구실험실이 TEA 레이저라는 특수한 레이저를 개발하고 이 레이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실험 설계도 전체를 외부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마치 이번 달 우리 VVIP 인문학부클럽 선정도서를 제가 전격적으로 전체 공개한 것처럼 이 캐나다 국방연구실험실도 다른 연구실이 자신들이 개발한 특별 레이저 제작법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오픈소스로 제공한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이 오픈소스를 받은 각 연구소들의 태도, 즉 대응법이었는데요. 자, 각 연구소들이 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방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 그룹의 스탠스는 이 전체에 공개된 설계도를 마치 형식제처럼 대했던 태도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일종의 교과서나 학습지, 참고서 등을 보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일부 연구소들은 이 설계도를 흡사 독학 교재마냥 대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룹의 스탠스는 이 전체에 공개된 설계도를 일종의 안목제처럼 대했던 태도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 레이저를 본래 개발한 캐나다 국방연구소를 일종의 자신들의 멘토처럼 이용해서 자신들이 설계도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거나 실험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긴 사항들에 대해 이 국방연구소에 직접 자신들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문의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학습 PT, 즉 일종의 특별과외를 받는 식으로 이 설계도를 하나씩 채득해 나갔던 거죠. 자, 설계도만 보고 시첸말로 독학 공부를 했던 연구소들, 그리고 캐나다 국방연구실험실이란 이 원천기술자를 일종의 멘토처럼 대하며 소위 멘토링을 받은 연구소들. 자, 두 그룹 중 과연 누가 이 T레이저 복제에 성공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살짝 예측하셨듯이 이 레이저 복제에 성공한 쪽은 명백히 후자했습니다. 책만 보고 독학을 한 그룹은 복제에 실패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책이라는 명시지, 이 형식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노하우들, 또 변수들, 응용, 심화 문제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언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칭을 받은 그룹은 결국 복제에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들, 변수들, 응용, 심화 문제들 이렇게 표층적인 차원에선 절대 언어할 수 없는 것들을 끝내 개인적으로 다룰 줄 알게 되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채화시킨 지식을 안목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 명시지, 또 형식지, 이 안목지라는 말은요. 인지과학이라든가 인지심리학, 또 교육학 등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이자 아카데믹 개념어입니다. 마치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잘 타는 법 이라는 책이 있다면 그건 명시지, 형식지죠. 하지만 우리가 책만 본다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 옆에서 내 자전거를 잡아주기도 하고 페달 밟고 달리는 걸 직접 그 사람이 시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자전거에 올라타서 균형 잡는 모습을 보며 무엇은 옳았고 또 무엇은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사후 코칭, 사후 피드백을 해주는 멘토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멘토의 노하우, 즉 멘토의 안목지를 계속 모방하고 습득하면서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그 안목지를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데 성공하는 순간 드디어 나도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또 하나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학계에서 말하는 공부법 또 학습법의 본질입니다. 명시지와 안목지 간의 조화, 형식지와 안목지 간의 통섭 이게 바로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정말 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배웠던 바로 그 교육학의 핵심 이론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 달 우리 VBIP 인문학부 클럽의 공부 주제가 현대철학이죠. 바로 이 현대철학이란 것도 오늘 말씀드린 이 T-RASER 사례 그리고 자전거 잘 타기 예시와 대등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당초 이 철학이란 학문 자체가 사실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그 중에서 특히 현대철학 파트는 독학하는 것이 유독 불가능하기로 유명한 정말 극악의 시체말로 넘사벽 공부 분야죠. 그래서 조금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7월 우리 VBIP 인문학부 클럽의 선정 도서를 아무리 혼자 읽으셔도 이해하시기가 결국 쉽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폄훼해서가 아니고요. 이 현대철학이란 존재 자체가 명시지나 형식지만으로는 마스터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투박하고 아주 거칠게 표현해서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 그 책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있지는 않다는 의미에요. 책이란 건 결국 명시지랑 형식지 밖에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정보조장 매체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앞서 본 레이저 개발 사례처럼 이 현대철학도 코칭 또 멘토링을 통해 이 안목지까지 터득해야 비로소 마스터할 수 있는 무척 고차원적인 공부 분야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번 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달 해당 달의 마지막 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 VBIP 인문학부 클럽의 필수 콘텐츠로서 뭘 제공해드리죠? 그렇죠. 매달 그 달에 북미팅 생방송 4시간 강연을 진행해드리죠. 바로 그 북미팅 강의에서 제가 그 달의 선정 도서를 요약 정리하며 해설을 해드리고 또 그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제문과 의문점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책이나 다른 이론 등과의 연계성도 강의해드리는 그래서 그 달의 선정 도서 한 권만으로는 전부 담아낼 수가 없는 정말 수많은 안목지까지도 채화시켜드리죠. 또 그 4시간 생방 강연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다채로운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멘토링도 해드리고요. 이번 달 7월 우리가 공부할 주제인 바로 이 현대철학도 이 4시간의 북미팅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만약 이런 코칭이나 멘토링이 없다면 솔직히 독학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문학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번 7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선정 도서를 이례적으로 전체 공개해드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와의 소통, 저와의 멘토링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책 한마디로 명쾌한 해설이 없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도 완전히 채화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강적 중에 강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는 뭐 이미 읽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려 4시간 가까이 이 책에 대하여 우리 멤버십 회원 전용 줌 강의실에서 아주 완벽하고도 깔끔한 책 해설 강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이건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 책 해설 강연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분석 철학 또 이 영미 철학을 대중적으로 풀이해주는 그런 현대 철학 강의는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심지어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제 북미팅 강연을 듣고 이 강연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거의 뭐 준 대학원생급의 아주 상당한 레벨의 현대 철학 지식을 탑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연히 이 책 해설 영상을 녹화해서 북클럽 회원분들에겐 이 녹화본도 제공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이 실시간 생방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편하게 녹화 영상 강의로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생방 참여 여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생방송으로든 녹화본으로든 간에 이번 달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의 선정 도서 현대 철학의 현대판 고전 이 책 해설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소 꼭 한 번 이상은 공부해 주셨으면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고요. 알아두면 상당히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꽤나 유용한 지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현대 철학 공부를 한 걸 결코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재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